나 숨 참고 어떻게 안 났어? 안 났어 전혀 완전 쌩쌩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우리 친구들의 문화였어요 나 이런 거 제일 싫어 잠깐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서로 막 무슨 일 있을 때 서로 소리 질러주고 막 화이팅 외쳐주고 그랬었던 게 그냥 친구를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쭉 저한테 그렇게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나보다 먼저 결혼 안 했으면 좋겠고 엄정아는 제 인생의 챕터 한 챕터 그리고 계속 써나가는 만약에 제 인생의 챕터가 3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그때 내 라디오 할 때 나왔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 맞아 네 둘, 셋 안녕하세요 에잇도멘즈의 세요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와 이제 완전히 그때랑 다른 스타들이 돼서 완전히 완전히 다른 스타들이 되서 완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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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스타들이 되서 아 언니가 요즘 인스타그램 하는데 저 봤어요 귓걸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. 저만 잘 나오게 찍어주세요.